진짜 와 이렇게 떨렸는데 막상 보니까 좀 감동이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시게 해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 저.. 아 저 말고 트리플 S 끝까지 좋아해주세요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진짜 끝까지 같이 갑시다 못돌리지 말래? 못돌리지 말래? 말을 안 했습니다 아 맞아요 못돌리지 마세요 못돌리지 마세요 대답 네 잠깐 그 제가 펜서운전에 사인은 한 두 장? 종이 꽉 차게 진짜 40개 넘게 진짜 많이 그려서 왔거든요 근데 하면서 사인이 자꾸 흔들어지고 좀 더 예쁘게 못한 것 같아서 진짜 아쉽고 다음에는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 어 근데 저도 진짜 처음이라가지고 어 뭐라야되지 말을 좀 더 더 많이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진짜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아쉽지만 사람들은 처음이라서 진짜 너무 뜻깊고 재밌었던 편장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말하네요 여러분 다음에는 기약상으로 박자 다이라이자 진짜 기약상으로 어 진짜 설마 쓸 수 있어요 제가 수민이한테 레슨 받기로 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경상도 연기 오디션을 보면 떨어졌어 제가 수민이가 제 1일 연기 선생님이 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채연이 언니 따라할 수 있어?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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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실 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도 아직 뭔가 안 느끼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팬분들 너무 행복하고 insist estamos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또isch 좋겠고 저희는 이제 이제 무한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일단은 이렇게 뜻깊은 저희의 트리플S 첫 팬사인에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제가 정말 많이 떨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많은 말을 못했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도 진짜 많았는데 다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그거를 다 못한 얘기들을 다 나누면서 부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저희 트리플S 많은 가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